자 클리퍼 오브콤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 몇가지만 설명을 드릴께요 하지 말아야되요 클리퍼 사용하는데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자 다음부분 보면 이제 오버콤 테크닉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트레이를 갖고와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오버콤 테크닉은 빗위로 자르는 테크닉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빗위로 자르면 오버콤이에요 이렇게 자르면 오버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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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퍼로 잘라도 오버콤이에요 근데 이 오버콤 테크닉은 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빗살 테크닉 빗등 테크닉 프리엔드 테크닉으로 결정이 돼요 자 첫번째로 기본적으로 빗살 테크닉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저 오버콤 할 때 이렇게 자르면 이 여기로 빠져나오는 머리카락을 빗살에 맞춰서 잘라주는 행위를 의미하죠 자 그랬을 때는 콤을 어떻게 잡냐면요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콤 잡는 거 보면 다들 이렇게 잡거든요 안 돼요 빗살 테크닉을 사용했을 때는 빗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빗을 최대한 짧게 잡아주고 머리를 자를 때 들어가서 보면 클리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자르겠지만 시저 오버콤을 많이 진행한다고 한다면 가위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만 잘리거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쉐입과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오버콤 중에서 빗살 테크닉 사용할 때는 중지로 빗등을 받쳐진 상태에서 최대한 짧게 잡고 그 상태에서 가위가 가장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앞부분만 이용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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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주는 거예요 빗살 테크닉 잡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빗등 테크닉 빗등 테크닉은 뭐냐면 잡은 상태에서 들어가다가 기장을 킵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기장을 이 부분에서 이 기장을 킵하고 싶다면 빗등 쪽으로 뒤집어주면서 빗등으로 이렇게 잘라는 테크닉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빗살로 들어가다가 돌려서 빗등으로 잘라주는 테크닉을 의미해요 그래서 빗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빗을 잡을 때 엄지가 빗등 쪽으로 내려가고 날 쪽으로 손을 잡아서 빗을 돌려주면서 잘라주는 테크닉들을 빗등 테크닉이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시저 오버콤에서 많이 활용되고 클리프 오버콤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빗살 테크닉, 빗살 테크닉, 빗등 테크닉에 따라서 잡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연습할 거고 프리앤드 테크닉은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알아서 잡는 그냥 자유롭게 잡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프리앤드 테크닉은 보통 이런 네이프 같은 부분들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이쪽은 다 시저 오버콤 잘하거든요 이렇게 이쪽이 제일 힘들지 않아요? 여기서 가위를 어떻게 넣어야 되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빗을 좀 자유롭게 잡아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저 오버콤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고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뒤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는 방법을 이렇게 해서 다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빗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렇게 시저 오버콤 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거 시저 오버콤 하려면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잡고 시저 오버콤 할 때 이런 게 이제 프리앤드 테크닉이라고 얘기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프리앤드 테크닉 까지 빗 사용하는 테크닉 3개가 남자 커트에 있어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냐면 시저 오버콤 할 때 가위가 머리카락을 잘라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가위 잘라주는 거 아니에요 빗이 잘라주는 거예요 빗이 그냥 얘는 지나갈 뿐이고 얘는 들어갈 뿐인데 얘가 쉐입을 결정하는 거지 얘가 잘라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시저 오버콤이랑 클리퍼 오버콤 연습할 건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빗살 테크닉 빗등 테크닉 그 다음에 프리앤드 테크닉 이런 것들 3가지 잘 구별해서 잘라줄 수 있도록 보면 되고요 클리퍼 오버콤으로 설명하자면 먼저 이제 클리퍼 오버콤 하기 전에 빗을 먼저 설명해 주자면 남자머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빗은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책의 빗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빗의 특징 빗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머리 자를 때 빗은요 여자콤과는 좀 다른 차이점인데 이거 여자콤이거든요 이거 남자콤이거든요 차이점 옆에서 들이면서 차이점을 보면요 빗살의 모양이 달라요 여자 머리 자르는 콤하고 남자 머리 자르는 콤 이렇게 보고 옆으로 넘겨주면 돼요 여자 머리 자르는 콤은요 약간 콤빗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남자 머리 자르는 콤은요 빗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저버콤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모발을 긁어 올렸을 때 머리에 텐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머리가 많이 꺾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버콤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빗은요 이렇게 보면 빗살이 다 둥그러요 그리고 피부에 닿거나 이래도 자극이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자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약간 날카롭게 긁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 머리 자르실 때랑 여자 머리 자르실 때랑 빗을 다르게 두는 게 맞아요 빗살의 모양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빗을 잡고 봤을 때 폭이 다르죠 어떤 게 폭이 더 넓어요 얘가 넓고 얘가 좁죠 그럼 딱 봐도 얘는 클립 오브콤 얘는 씨저버콤 하는 용도로 보죠 씨저버콤 할 때는 이렇게 넓은 폭이 넓은 빗살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위질을 하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 너무 빗살이 넓게 되면 올라오는 이 콤을 넣고 넣었을 때 딸려오는 모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씨저버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씨저버콤 하실 때는 여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빗 중에 이렇게 빗살이 짧은 빗살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랑 얘랑 이제 얘는 바보콈이고 얘는 바보콈이 아닌데 차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뭐가 달라요 이 모양이 얘는 아니요 이게 뭐야 이 홈 모양 보면 얘는 이 홈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는 보면 약간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씨저버콤 하려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는 모발을 이렇게 모아줘요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얘는 모발이 이렇게 모아주는 그릇처럼 모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씨저버콤에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넣었을 때 모발이 되게 안정적으로 모여서 자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자로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일자로 평평하기 때문에 얘는 넣어서 자르면 머리가 다 퍼져요 그래서 씨저버콤 하기가 얘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맨즈컷을 할 때랑 여자컷을 할 때랑 콤을 나눠서 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구에 의한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얘 콤 잡고 얘 콤 잡고 씨저버콤 했을 때 빗질을 떠나서 가위줄을 우리가 몇 번 하냐면 몇 천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몇 천번의 가위줄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 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빗이 이렇게 물면 안 돼요 빗이 엄청 물른 빗이거든요 이거는 여자컷 할 때도 텐션을 좀 약간 적게 주고 싶을 때 쓰는 콤인데 얘 보면 장력이 엄청 단단해요 얘에 비해서 왜냐하면 오버콤으로 자르기 때문에 빗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 쉐입의 형태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빗등 부분이 되게 단단한 소재에 있는 콤들을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남자콤의 차이는 빗살 모양이 둥글다 두 번째는 모아주는 부분들이 있다 씨저버콤 할 때는 세 번째는 장력이 좀 단단한 빗을 산다 근데 얘는 클리퍼 오브콤 얘는 씨저버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다 왜? 길이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이 끌려오는 것보다는 적은 양 잘라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클리퍼 보면 보통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이게 이제 보통 파나소닉 제품들이 요런 형태고 왈 제품이 이런 형태인데 차이점은 뭐냐면 날의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날의 모양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파나소닉 형태의 클리퍼는요 날이 어떻게 생겼냐면 날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등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 코너에 꺾이는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딱 평평한 부분에 이렇게 딱 됐을 때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움직여요 파나소닉 제품들 근데 왈 제품 보면 완전 평평해요 일자로 차이점은 뭐냐면 만약 예를 들어서 프리핸드 기법으로 해서 올려서 쳤다고 했을 때 얘같이 이렇게 한번 꺾인 클리퍼들은요 쉐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네이프부터 떨어진 쉐입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올려서 치면 근데 왈 제품은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보통 바버샵에서 왈 제품을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날의 모양 자체가 얘는 평평하고 얘는 날이 한번 꺾여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고 얘는 일자로 되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페이드 같은 거 쓰기 위해 두상에 딱 밀착시켜서 이렇게 올렸을 때 얘는 페이드 안 돼요 얘는 페이드가 돼요 그래서 그런 클리퍼를 선택할 때 내가 자르려고 하는 스타일이 좀 더 남성적인 스타일이라면 당연히 클리퍼가 평평한 제품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보통 부드럽게 약간 맨즈 스타일로 많이 하시고 싶은 아이돌 느낌을 좀 주고 싶다면 보통 클리퍼 선택하실 때 날이 한번 꺾여져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디테일러를 보통 보면 디테일러 이렇게 두 가지 있거든요 이렇게 디테일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디테일러 두 가지가 그냥 한 브랜드 안에서 제품만 다른 거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기능이 달라요 보통 우리가 토끼 바리깡이라고 하는 바리깡들 보면 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토끼 바디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날이 이렇게 들려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은요 라인 트림을 못해요 이런 라인 트림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라인을 트림할 수 있는 길이가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이름을 티컷이라고 하거든요 티컷 티컷이라고 제품이 써 있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날이 이렇게 있으면 바디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옆에서 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라인을 이렇게 트림했을 때 잘리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근데 토끼는 라인 트림이 안 돼요 해보시면 안 잘려요 그래서 라인 트림 할 때 눈썹 클리퍼로 많이들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트리머 같은 경우도 내가 라인을 좀 더 깔끔하게 자르고 싶다면 이렇게 티컷 형태의 트리머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구도 일단 사용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트리머와 클리퍼의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트리머는 이 날 잘리는 부분과 움직이는 무브먼트의 날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제로미리로 잘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제로미리로 잘리는 게 근데 보통 클리퍼는 아무리 짧게 해도 한 0.34mm 정도 뜨는 구간들이 생기죠 그래서 차이점은 좀 더 선명하게 라인을 만들고 싶을 때 많이 쓰는데 얘랑 얘랑 이 두 제품의 차이점은 뭐냐면 날 길이는 똑같거든요 날 길이는 똑같은데 얘가 훨씬 더 튀어나오는 여기는 조금 더 유선형으로 들어가서 이 날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훨씬 더 확보가 많이 돼 있고 얘는 좀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클리퍼 형태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크리 트리머로도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이고 얘는 보통 이제 디테일러라 그래서 트리머 역할로만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 클리퍼 오버콤 하고 싶어서 이렇게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를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평평한 날이 있는 애들은 이 빛 모양 그대로 다 잘리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파나소닉 형태의 이런 제품들을 잘렸을 때 길이가 다 안 잘려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잘리냐면 오버콤을 할 때 이렇게 날에 대고 이렇게 머리를 자르면 파나소닉 제품들은 만약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갔을 때 머리가 이렇게 길어지게 잘려요 근데 왈 제품은 이렇게 일자로 잘리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숙지하셔서 하셔야 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우리가 결과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이 그러거든요 왜 전 이쪽이 이렇게 길어져요? 안 잘려요? 파 먹었어요?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의 성질에 따라서 많이 닦이는 부분이라 차이점이 있어요 클리퍼 오브콤 얘기를 해 주자면 자 클리퍼 오브콤 잘못 사용하는 케이스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진짜 잘못된 행동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클리퍼 오브콤 할 때 보세요 차이점 들려드릴게요 빛에 밀착시키고 있거든요 다시 차이점 보여드릴게요 무슨 차일까요 첫 번째는 평평한 부분에 날을 정확하게 붙이고 그대로 그대로 움직여 주는 거거든요 날 손상도 안 되고 홈 손상도 안 되고 모발도 정확하게 잘려요 두 번째는 날을 세워서 클리퍼 날이 홈을 긁으면서 가죠 클리퍼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날도 오래 쓰고 모발도 정확하게 자르려면 날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자르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날도 위험하지만 이 날 손상이 되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냐면 그 가끔 클리퍼 했을 때 고객님 머릿속에 상처 남는 경우 있잖아요 이 날 손상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가끔 미용실 컴플레인에 많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오버컴을 사용할 때는 정확하게 클리퍼 등을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사용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자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어요 왜? 정확하게 사용할 때는요 빗질 한 번에 클리퍼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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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연속해서 자르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건 없어요 이런 테크닉 자체가 하셨는데 제대로 자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기본적으로 클리퍼 오버컴을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기관에서는 이런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정확한 쉐입의 형태를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근데 오버컴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버티칼로 많이 써요 버티칼로 보통 우리 남자 머리 자를 때 호리존탈로 이렇게 많이 자르잖아요 근데 자순에서는요 오버컴을 버티칼로 잘라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크로스체크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리퍼 오버컴 할 때 호리존탈 섹션 거의 안 쓰고 버티칼로만 자르거든요 버티칼로만 자르는데 훨씬 정확하고 빨라요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약간 위험하실 텐데 머리 옆머리 이렇게 자르실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잘라요 근데 이게 훨씬 정확하고 깔끔하게 나와요 정면에서 봤을 때 라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버티칼로 많이 오버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클리퍼 잡는 핸드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이제 노머랜드 기법이에요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손목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움직이는 거예요 팔꿈치만 이 테크닉은 노머랜드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클리퍼 잡을 때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아니라 팔꿈치 이용해서 노머랜드로 이렇게 올려서 네이프부터 오버까지 한 번에 자르고 싶을 때 그때 팔꿈치로 노머랜드 테크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노머랜드 이렇게 해서 잡고 이렇게 잡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손목도 약간 같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약간 바디 양옆을 지지하고 자르는 방법을 선호하고요 일반적으로 노머랜드 잡을 때 바디 위쪽으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집었을 때의 차이점은 이렇게 집은 상태에서 핑거핸드 치고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아요 핑거핸드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라인을 터칭할 때 하는 테크닉으로 짧게 쓸 때는 이렇게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팔꿈치를 이용해서 올려주는 방법 핑거핸드 같은 경우는 노머랜드랑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펴서 잡는 방법이거든요 보면 첫 번째 노머랜드에서는 제가 바디를 꽉 잡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핑거핸드에서는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팔꿈치도 가급적이면 펴줘요 방금 전에는 이렇게 앞을 보면서 위로 올려줬다면 핑거핸드는 팔꿈치가 옆에 빠진 상태에서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테크닉인데 보통 이걸 매장에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파먹어요 왜 앞으로 미니까 사람이 생각해보시면 팔꿈치를 옆에서 딱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면 라인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파먹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몸을 이렇게 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클리퍼 복구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클리퍼 쓰시는 분도 없잖아요 그냥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이렇게 올려주면 절대 안 파먹어요 다리를 이렇게 몸을 앞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고객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절대 안 파먹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팔꿈치를 앞으로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파먹어요 이렇게 하면 옆으로 팔꿈치를 뺀 상태에서 팔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라인에 트림 할 때 절대 안 파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미는 이 길이가 되기 때문에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섰을 때 트림 할 때는 잡고 이렇게 트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핑거핸드는 이런 언더라인 쪽에 약간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가볍게 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핑거핸드를 많이 써요 펜슬핸드는 이렇게 펜처럼 잡고 하는 건데 보통 짧은 남자 머리 자를 때 위쪽에 두상 짤 때 이런 식으로 펜슬핸드 많이 쓰거든요 바버샵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저는 일반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에서는 오버쪽까지 바립감으로 자르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근데 뭐 있다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핸드는 클리퍼를 잡은 상태에서 양쪽 같이 잡고 치는 행위를 투핸드라고 해요 잡아보시면 얘네들이 무게가 장난 아니게 무겁거든요 이렇게 잡아보시면 이렇게 엄청 무거워요 클리퍼가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잡아보실래요 이런 와일제품들 같은 경우는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근력이 많이 되지 않을 때 투핸드로 작업할 때는 투핸드로 자꾸 작업하는 걸 투핸드 테크닉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핸드까지 쓰실 때는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클리퍼 오브컴이랑 시저 오브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빗살 테크닉 빗등 테크닉 빗등 테크닉 그 다음에 뭐 설명해 드렸죠 프리핸드 테크닉 그리고 오브컴 테크닉으로 클리퍼 봤을 때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빗 한번 클리퍼 한번 빗 한번 클리퍼 한번 그리고 버티칼로 그리고 핸드 포지션 보면 노멀 핸드는 팔꿈치만 움직이는 이렇게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같이 팔꿈치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대로 팔꿈치만 올려서 작업하는 핑거핸드는 팔꿈치 옆에 빼고 손가락 그리고 핀 상태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올려서 투핸드는 받쳐서 같이 진행하는 펜슬핸드는 위쪽으로 잡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하고 이제 저희가 남은 시간들 동안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B3, B2 자를 건데 여기에서는 시즈 오브컴을 주로 쓸 거예요 근데